뭐, 자기야 알아서 침대가 자네? 자기야 알아서 가기도 하는구나 아파서 이제 뭐해야되지나? 뭐가 급하지? 기계도 좀 생겼는데 뗄 감이 비싸진다 오 된다 고급작업대 좋아 고급작업대다 고급작업대 처음만들어봐 대박 대박이다 이거 처음만듭니다 이거 와 야 이 팀 개많아졌어 강화문이랑 뭐 추가된거지 이거? 알코올증류기랑 온열등이랑 혼합기랑 강화문부터에요? 강화문 여러분? 강화문? 비싸긴 하네 강화문 강화문 두개 할 수 있는거에요? 양쪽에? 근데 재료가 너무 비싼데? 담배 만들어놨더니 왜 안피냐? 여러분 기타 이거 수리 어떻게 합니까? 기타 쳐서 좀 슬픔을 없애고 싶은데 기타 수리 하지마요 기타 수리 하지마요 여기서 기타 기타 얘네 셋 다 못쳐요? 기타 이제 뭐해야되지? 흠 뭐해야되지 여러분? 뭐해? 천천히 물 엄청 많을걸요? 27개 아 술작업하다가 작업이 멈췄다고? 됐고요 볼일을 다 봤나? 이런건 별로 안급해요? 혼합기랑 온열등 이런거? 기타 만들수 있네 이런건 만들지마? 기타 만들수 있네 우리 이웃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게 옳았어 아주 힘든 시기였지만 우리 근처에서 살던 여자들은 정말 꾸미는걸 좋아했지 물을 받기위해 줄을 샀다면 충분한 음식을 구해야된다 난로 업글 추워지기전에 해놔야되요 그니까 언제 추워지는지 모르니까 그냥 자고 이렇게 새로 생긴건 없구요 건설형장 중앙광장 학교 불법주택 교회 교회 다시가서 털고 올까요? 중앙광장 중앙광장 클릭하면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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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털긴 했는데 그 오른쪽에 다 파밍 안하긴 했어요 네 전문의 잔침됨 학교 공화 상대 학교 상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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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갑시다 일단은 교회를 가서 아 저는 호텔 아 너무 자신이 없어요 죽이는게 근데 교회 아직 다 안 털어가지고 교회 마무리 지으러 가죠 교회 털리기 전에 저격수가 어려워요 여러분 학생들 많아요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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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아씨 여기 아이템 많을거 같은데 줄톱 아깝다 다음번에 또 오자고 줄톱 들고? 저기 한방약같은거 있을걸요? 이번에 나무 들고 기원합시다 나무랑 금속 조각 이거 하나 버릴게요 담배도 버리고 이렇게 들어갈게요 그리고 여러분 도끼도 하나 새로 만들어야되죠 아 스카이프 가능하신건 없나 집은 이제 절대 안털리는거 같다 진짜로 아 당근이 없어요 계속 미치겠네 그냥 당근이 없어 당근이 와아 여러분 이번에 상인 오는 날 아니에요? 지금? 방송의 재미를 위해 교사가 찾아가주길 교사가 뭐야? 교사도 있어요 뗄감도 많은데 뗄감도 많은데 만들자 그냥 저 야채가 되게 모잘라요 저 야채가 되게 모잘라요 다 괜찮은데 야채가 미치겠네 저 야채가 가진만에 누구를 구입해야지 그가 이렇게 저야 이곳으로 아 교사가 회복특성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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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바깥 날씨는 구름이 끼겠고 강수 확률이 높습니다. 저녁은 추워질 것으로 전망되기에 따뜻한... 저녁 추워질 것 같대요. 여러분. 소규모 전투가 온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대. 보급자냐 하면 몇몇 지역은 완전 전투가 이런... 이거 하나 날로... 이거 할까? 하지마요? 만들까? 여러분 이거? 뭐라도 해야 이득 아닌가? 이 게임 진짜 재밌다. 너무... 진짜로... 개꿀잼이다. 엔딩은 봐야 되지 않겠냐? 어차피 오늘 방송 쉬는 날이니까... 전투가 온다. 이 게임은 안에서 만나요. 이 게임은 안에서 만나요. 이런 게임은 안에서 만나요. 커피충이 개 아니야 그 여자 야 동료는 언제 오냐? 동료 안 오나? 아 동료 오면 좋은 게 아닌가? 별로 안 좋나? 원래 이쯤 올 텐데 자리 잡혔을 땐 굳이 안 필요해 아 그 어디서 leaving..? 아 이렇게 해서 석섭한 안 накRAD 아 막놈 오윽 아 아 야 오늘은 아 톱 하나 만들었어야 되는데 교회에 아씨 아 교회 이거 호텔 밖에 없지 않나? 불법주택가 하면 멘탈 나간다며 중앙광장 가볼까? 술 많은데? 술로 교환하면 이득 볼 수 있으니까? 건설 현장은 안된다니까 죽는다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저격수들이 완벽한 저격지점이래 갔다가 바로 죽을 것 같아 저거 저격수 빠지는데 뭔소리에요? 저격수가 빠진다뇨? 저격수가 빠진다니 뭔 말이야? 광장으로 가자 와 벌써 5시 40분이야 이 게임 시간 너무 빨리 간다 야 도끼도 만들어야 되고 다 써봐 이거 그냥 가자 거래 한번 해볼라구요 얻을게 아예 없진 않으니까 기계 부품 어 거래할거 안들고갔네 미쳤네 아 개망했다 하루 날렸다 여기 밑에는 나쁜 놈들인가? 여기 안에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괜찮은걸 여기 들어가면 난리나? 여기 되게 많은데? 집 잠겨있구나 아 이 턴 날렸다 여기가 전맵중에 몰산난이 더 제일 높아요 건들지 마세요 어 뭔 말이야 그게? 여기 들어가지 말라구요? 광장 괜히 왔다 아 미치겠네 미치겠네 아 이거 괜히 아슬기야 거래하러 오는 곳인데 안에 경비병 있어요? 아 그래요? 경비병 성공쳐요? 오늘 상인이던 동료던 뭐든 오겠다 그쵸? 파블은 또 왜 낯섰냐 부상 피곤함 쟤 슬픔 진짜 안 없어진다 붕대 쓰라고? 화블? 그냥 붕대 써요? 쓸까? 붕대하고 재워 그냥? 붕대 지도 다 걸렸대 아픈 애들 밥 좀 든든히 먹죠 밥을 먹어도 치유가 잘 돼요? 아홉시 된다 아홉시 된다 누구올까? 오늘 누구올텐데 야채가 없어서 아홉시 된다 아 상인이네 얘도 밥 든든하게 먹읍시다 밥 한 번 먹이고 아프니까 아프니까 봅시다 술 많이 있습니다 술 두개 있네 음... 약은 사는거 너무 비효율적이죠 여러분 약 야채도 없네 또 이게 좀 많이 필요해요 나무는 많은데 서비스 안주나? 더 사야되요 근데 지금 팔만한게 상인한테 팔만한게 뭐가있지? 없는데? 없는데 이제 템이? 아 이런거 부서진 권총 이런거 팔라구요? 화약탄피 권총도 팔아요? 부서진 권총? 저격수 총? 이거? 저격수 총? 부서진거... 화약 화약 총알 스무색... 새기면되지 아 삽도 팔어? 삽새로 만들자구요? 삽도 내구도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라? 아 삽은 팔면 손해요? 삽은 팔면 손을해요 아 내구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허브약재 하나 넣을까? 약재 별로 쓸 일이 없을거 같아요 아 내구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이거 이거 허브약재가 진짜 비싸다 비싸드만 음 딱인거 같은데? 아 좀 더 올리래 이렇게 거래할까? 야채가 없어요 야채 사고싶은데 야채가 없어요 야채가 없어요 야채가 없어요 야채가 없습니다 여러분 뗄값 64개요 나쁘지 않아서 난로 슬슬 업그레이드 하라 그랬죠 여러분 자동이 이쪽에 난로 슬슬 두 개 있어요 잠깐만요 두 개요 야채 만드는 것도 필요할 때 돼요 슬슬 그럼 뭘 할까요 여러분 뭘 하는 게 베스트일까 농장 지으려면 여섯 개 더 필요함 킵? 아웃도 하지마? 농장을 어떻게 지어요? 그걸 좀 얘기해주세요 줄톱 하나랑 삽 삽 만들면은 잡동사니가 좀 적어지는데 이미 만들었어요 이미 만들었어요 삽 만들면은 이게 뭐하는거지? 난로가 부서진거야? 여기 난로 위치인데 난로 업그레이드구나 내가 필리토 돌아가다 말았구나 필리토 돌아가다 말았구나 흐흠 수평의 성취 분주의 달리 촬영 시작 포스 일주일 흥흥하고있대 담배 엄청 많은데 나 담배 팔까? 여기 가지말라 그러고 담배 엄청 많아요 15개 뭘 살까? 지금 뭐가 급하지 내가? 나무는 많은데 64개 있는데? 횃불 몇개 있지? 횃불 17개 담배잎을 사시라고? 담배잎 사면 손해 아니에요? 딱히 살거 없어 스킵하자 새로운 곳은 안 떴구요 건설 현장 가서 죽으면요 저거 건설 현장 가래 어그로만 안 끌리면 돼 그니까 어그로 안 끌리게 하는 방법을 제가 모르니까 아 저주수가 빠진다고요? 바로 강종하면 저장 안돼요 강종하세요 죽으면 아 그래요? 그럼 들어가서 그냥 가지말고 밖에서 기다려요? 아니 고수님이 스카이프레이주시면 정말 편할 것 같은데 네네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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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교회에 톱 안 쓰는 곳 있잖아요 갈까요? 교회도 아직 덜 털었긴 했는데 네네 교회 마무리할까? 일단? 안전하게 부터 갈까? 동료나 뭐 이런거 늘어나면 좋은거니까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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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교회의 끝층을 안 털었어요 거기 톱 쓰는 곳이 있어 그니까 톱하고 톱하고 이어가지고 덤이 많던데요 방인이 덤이 많던데요 방인이 덤이는 다 한것 같은데 엔딩강 나왔다는게 깰깍이란거야? 못깰깍이란거야? 아 며칠까지 버티면 되는데요? 아 겁나 안정적인거야? 45일? 31? 30에서 40? 미쳤어 25에서 40 사이? 버티기만 하면 이기는거네 굳이 안싸워도 어 이거 비싼거 아니야? 오길 잘한거같은데? 오 전자 이것도있고 순수 아웃풀 여기도 털게있다 오 보석 귀금속 오길 잘한건가? 오길 잘한건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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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이제 올일없어요 오 오 아 이거 밖에 없네 오 오 오 오 오 이 아이씨 담배 피우네 좋은 밤이야 오 야 야채 야 야채도 있는데 여기서 팔면 손해예요 귀금속 야채도 있고 되게 많은데 설탕도 많고 봐봐요 오 책 18개 교회 바가지야 와 여러분 이 아저씨가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으로 몰래 들어가면 안돼요? 이봐 나처럼 몰래 들어오지 말라고 저사람 뭐 몰래 들어갔는데 뭐야 봐봐라 얼른 숨어 이러는데 지금 저 아저씨 담배 피울 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총맞아요 들어가지마요 이게 시청자 분들 의견이 틀려서 왼쪽에 가보세요 하시는 분도 있고 총맞아요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이씨 여기야? 오케이 오케이